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식단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근육의 합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운동을 해요. 그럼 근합성 정도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얘가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이제 48시간 동안 쫙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 점점점점점점 감소를 하는 이런 추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아 운동 후에 바로 보충제 먹는 거? 당연히 좋죠.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후의 식사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저녁 먹고 운동을 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가니까 자야 돼. 자야 되네? 그러면 잠자기 전에 무언가 먹는 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담스럽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뭔가 먹어야 되는 건가? 아니 여기 지금 안 먹으면 아까 전에 요 아침,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이거를 다 날리는 거네? 어? 아까운데? 그쵸?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기 전에 뭔가 먹어야 되는가? 어?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이 너무 긴데?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아 그러면 운동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면 되겠네요. 어?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가면 좋겠네요. 근데 요거는 또 문제가 뭐예요? 점심과 운동 사이에 공복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너무 길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점심을 12시에 먹었어요. 내가 퇴근을 6시에 했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집 근처에 와서 헬스장에 가니까 7시야. 야, 7시간 공복이네? 게다가 퇴근 후에 아, 피곤해. 몸에 힘이 안 나.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 내가 비싼 돈도, 비싼 돈 내고 PT를 받는데 힘이 안 나. 트레이너 쌤은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8시간, 9시간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점심을 먹고 이렇게 공복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야, 이것도 그러면 정답이 아니네? 얘는 운동 자체를 잘 못하게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간단한 간식을 요 사이에 먹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특히나 이 잠자기 바로 직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는 간식을 먹어주는 게 베스트긴 하죠. 특히 운동 요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어느 정도 있는 간단한 간식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간단하게 가장 베스트가 소화가 잘 되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글리세미 인덱스가 조금 높아도 돼요. 근데 많이만 안 먹으면 돼. 많이만 안 먹고. 단백질 보충제 자체도 소화가 굉장히 빠른 애죠. 고구마 같은 애들은 좀 섬유질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좀 별로예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요거, 요 케이스에서, 요 케이스에서 아, 동면중님, 이거 그래도 뭔가 먹고 자니까 좀 불편해요. 속이 더부룩해요. 다음날 아침에 뭔가 막 메스껍고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요거 조금 편법이긴 해요. 일단은 샤워하기 전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천을 못해줬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죠. 이제는 할 수 있죠. 샤워하기 전에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세이브하는 시간이 꽤 돼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집에 와서,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씻고 집에 와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다. 그럼 벌써 10분, 20분이 흘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10분, 20분을 버는 거에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혹은 운동 끝나기 전에, 운동 끝나기 15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큰 부위에서 작은 부위로 이제 운동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운동 끝쪽에서는, 막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운동이 끝나지가 않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화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기 15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운동 강도가 이제 좀 낮아야 되고, 이제 끝쪽에, 끝쪽에서는 낮아야 되고, 내 소화 능력도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돼.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소장까지 가서, 이제 이제 얘네들이 진짜 이제 혈액에 이제 도달할 때쯤이면, 내 운동이 이제 끝나 있는 거죠. 끝나 있는 거지. 요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은 그렇게까지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아, 샤워하기 전에 단백질 이제 그냥 쫙 먹고, 그러시면 이거 시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직장인들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솔직히 몇 끼 먹어요. 몇 끼 먹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아침을 안 드세요. 저는 끼니는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끼니를 많이 갖는다. 그럼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끼니를 거른다?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갖고 왔냐면, 20대 아침 결식률이 남자 53.0%, 여자 54.7%예요. 30대 아침 결식률 39.1%, 여자 38.7%예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여러분들이 아침을 안 먹다가 갑자기 아침을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잘 먹을 수 있을까? 식사는 하나의 패턴이고 습관인데, 식단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아요. 식습관 자체에 대한 허들이 옛날보다 너무 높아졌어. 그리고 그 얘기도 이제 또 나오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죠. 근육 돈이 듭니다. 이거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밖에서 제육을 먹어도 한 끼 만 원의 시대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의 식비가 더 나움.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좋아요 192개. 많이 달렸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밥값이 비싸면 도시락 싸서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툭 던질 수 있어. 야 밥값이 비싸면, 점심값 비싸면 도시락 싸서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저한테는 들려요. 저는 아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를 했어요. 2022년도 이제 통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34.5%예요. 물론 이거는 조금 함정이 있어요. 1인 가구수 나누기 전체 가구수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 가구수가 이제, N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높죠? 34.5%? 이 1인 가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요리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요리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동명중님, 저 아침은 보충제로 때울게요. 그럼 저녁 어떻게 할 거예요? 저녁만을 위해서 내가 요리하고, 식재료를 사고, 뭐 한다? 너무 효율 안 좋아요. 이게 요리 효율이, 여러분들 1인분 요리할 때, 노동력이 한 100 정도 든다고 하면, 4인분은 150이에요. 어? 동명중님, 왜 4인분 하는데 400이 아니라 150이에요? 요리라는 게 그래요. 이게 대량 조리하면 대량 조리할수록, 다인분을 조리하면 조리할수록, 그 요리 효율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효율적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 요리를 하는 거 자체가, 효율이 되게 안 좋아.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사먹자.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재료도, 아니, 식재료 무 하나 사면 이거 언제 다 먹어? 솔직히 말해서, 어? 사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 게다가 채소 특징이 뭐예요? 100g에 1,000원에, 그러면 1kg에는 2,000원이야. 야, 다시 한 번 말할게요. 100g에 1,000원이야. 그럼 1kg면 사실 만 원이야 되잖아요. 근데 채소 특징이 뭐예요? 1kg면 2,000원이야. 벌크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엄청 저렴해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무 하나에 얼마예요? 아니, 무 하나에 솔직히 말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무 하나.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데, 무 하나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 내내 내가 무랑 살아야 돼. 무랑 살아야 돼요. 재료 순환이 안 돼요. 재료 순환이. 그리고 좁아진 주방. 요즘 인테리어의 특징이고, 요즘 가구의 특징이기도 한데, 주방이 좁아요. 주방이 좁고, 게다가 요즘에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옛날에는 전자렌지만 있으면 됐었어. 근데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에, 뭐에, 뭐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리대가 비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방에. 주방에 가면 원래 조리대는 비어있고, 거기서 넓은 조리대에서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리대 자체가 빽빽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가전을 막 드리는 거예요. 조리대가 없어. 그리고 도마 여러분들 못 써요? 손바닥만한 도마 쓰죠? 사실 그거 거기 위에서 요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료들이 다 굴러다녀. 다 굴러다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조금 넓은 공간에서 요리하잖아요? 그럼 쉬워. 쉬워요. 근데 좁은 공간에서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요리하고 치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어? 동료진이. 가전제품 구매의 어려움은 뭐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가전제품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동료진이 채소가 너무 금방 상해요. 그럼 김치냉장고에다 채소 보관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하기가 힘들어. 그럼 가전제품이 좀 잘 나온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게 김치냉장고가 여러분들 채소 보관이 두 배는 더 잘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냉기 빠지는 게 그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신선식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냉기를 어떻게 해서든 보관을 하려고 김치냉장고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냉기를 어떻게 해서든 보관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채소 보관이 이게 진짜 두 배는 길어져요. 안 상해. 채소가 되게 오래 가요. 채소가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가전 구매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죠. 솔직히 1인 가구인데 김치냉장고를 어떻게 사? 양문냉장고를 어떻게 사?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의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외식의 증가가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엔겔지수의 외식비를 미포함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난 이거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구조상 지금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효율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저런 댓글이.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왜 달렸냐. 사람들은 왜 저는 저 근육은 돈이 듭니다 영상에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짜 식재로 단위로 사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냥 일반 식비랑 왜 비교를 하느냐.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집에서 밥 해먹는다라는 걸 이미 배제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증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끼요? 배달비까지 끼죠. 배달비까지 끼죠. 이러다 보니까 외식이 너무나도 비싸다. 나는 저거 솔직히 말해서 저 댓글이 달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게 근육은 돈이 듭니다 해서 한 달 식비를 거의 한 50만 원, 40만 원 그렇게 나와요. 한 달 식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식 먹어도 그 정도 나와요? 라고 댓글을 달린 거 보면 야 나라 진짜 망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일반 식비를 이렇게 식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든다고?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좀 전개를 해보면 일단 1인 가구나 핵가족 요리 효율이나 재료 순환 그 다음에 조반인 주방 가전제품의 구매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이거를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난간을 극복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조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도 좀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어. 이게 지금 사회적인 좀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해먹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먹는 습관 요리를 해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를 하는데 결혼도 이제 되게 늦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전제품도 어느 정도는 좀 구비해두시는 게 사실 좋아요. 어차피 혼자 뭐 10년, 15년 사실 거잖아요. 아 이거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좀 가전제품도 좋은 가전제품도 구매를 하면서 집에서 좀 해먹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동빠 안녕. 안녕. divi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